아, 무인의 당일치기 짧게 끝내고 지금 이제 다시 또 달랏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휴 버스 같은데? 이번에는 2층이네요 이거 진짜 뽀뽀뽀이네요 슬리핑 버스 슬리퍼를 이렇게 주세요 여기는 슬리퍼를 이렇게 주세요 진짜 너무 많은데 이게 또 거룩해야지 Omegareto 처음엔 테이플란서 네네 네네 기차를 하나만 줬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시켰네. 어우 맛있어. 어우 껍질이 바삭해. 밥 맞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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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었냐고? 니가 먹었잖아. 너도 한잔 먹어. 너도 다시 먹어. 아, 그래도. 어후, 미안해. 저거야. 잘가.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네. 어? 현대차.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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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서 좋겠습니다 와 여긴 진짜 편안하네 공기 자체가 다른데요?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산동네 느낌도 있고 선생님 저 지금 초록불에 건너는 겁니다 초록불이라고요 초록불이라고요 지금 저 포함 총 4명이 있거든요 이 방에 8인실인데 근데 다 여자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같이 크레이지 하우스에 간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제 첫 일정이랑 맞물려서 같이 가려고 했답니다 지금 웃음소리 들리시나요? 밑에서 다 기다리시네요 지금 좀 급해 보이나요? 제가 약속시간을 늦는걸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약속시간을 늦는걸 굉장히 싫어해서 아,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Poutri 저는 네데데데로 Poutri 네, 엄청나요 그리고 또 다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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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해냈어 어디서 왔어요? 가르쳐 갔다 왔어요 네 네, 어때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시즌은 이 시즌은 타일랜드가 너무 뜨거워요 네? 정말 뜨거워요 네, 정말 뜨거워요 Vietnam은 역시 뜨거워 하우치 민 아, 네 저는 타일랜드가 더 많이 뜨거워 더 많이 뜨거워요 네, 더 많이 뜨거워 some주까지 갔죠? 예, 사실 문학까지 갔죠 그는 어디 갔어요? 그는 어디 갔어요? 가면 Hanoi 더 논리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돌아가다가? 예, 아마 이만 아 진짜? 어디 갔어요? 저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맞힌 수요 너무 폭발하고, 모두가 계속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아, 맞아. 길을 지나서,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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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아, 흐흐흐흐. 근데, 흑은 게, 그러면 사람들이 안가고, 그리고, 흑은 게, 그러면, 그냥, 다가가고, 그래. 나무 안에서, 나무 안에 집을 좀 놓고 있네. 여기는 진짜 숙소 같은데 이렇게 물을 읽고 오 He always said, always the peace sign Too many Koreans like that Yeah, but also I think almost every Asian people like my family in Indonesia Oh, really? Well 와우 뷰가 업셀 와우 스퀘어리 와 와 와 와 여기서도 뷰가 다 보이네 이게 여기 뭐야 호그와트야? 꽤나 위층까지 미로처럼 막 뱅글뱅글 만들어 놔서 나름 와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카페 도착했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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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는 똑같은 rate 아니 pouvez 안녕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회사 네 어린이든 네 어떻게 말할까요 또치? 음... 저쌌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시? 감사? 감사. 감사.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내가 도와줬어요. 너는 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너무 cool. 너무 다른데. 정말 다른데. 정말 다른데. 정말 다른데. 영국과 영국이 다른데. 네.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도. 한국을 잊어버렸어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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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uchaaa..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너무 많이 고생하시네요. 네. 역시 낮에 되고 과일을 펑쇼. 안 익은 바나나. 빵. 꽃. 어떤 게 제일 좋아하는 꽃? 망고. 매일 매일 망고. 매일 매일 매일. 망고가 좋아해요? 네, 아주 좋아해요. 제 좋아하는 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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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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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더 달콤하고. 여기 더 달콤하고. 꽃은? 아, 시원해. 여기는 뭐야? 실내라서 시원한가? 아, 시원한가? 아, 많은 한국의 음악을 좋아해요.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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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TS. 아, 블랙핑. 아, 블랙핑.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멀alah힐 Reds啊! 아, 네. 아! 아, merci. 아, 네. 부터は 굉장히コメント하셨네요. burned out Swiss, alejang,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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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i APM에 PTSD가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러브 진짜 한국? 한국? 코리아 예 빠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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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박대를 치우는 냄새 원인이 너희들이었구나 네 네 아 응 네 네 오늘에 두 번호 사는 이 탭차 exam 감사하고 라이즈가 경험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더라 그러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봅시다. 네, 저희는 가봅시다. 네, 저희는 가봅시다.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가봅시다. 네, 저희는 가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혹은 호얀에서 만나요. 혹은 호얀에서 만나요? 다낭에 가봅시다. 다낭에 가봅시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됐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기차역에 갈 거예요. 이게 여기 다낭 기차역인데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관광용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차를 타고 재활용사원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땡큐. 지금 무작정 가보는 거거든요. 지금 무작정 가보는 거거든요. 지금 무작정 가보는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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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옛날 갈락 주차역입니다 이분들 다 관광객이구나 그러면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는구나 아 여기 약간 베트남분들의 인스타풀이네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네 여기는 기차 모양의 카페 있구나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SRT인가? 이건 운행 안한지 엄청 오래됐구나 썸네일 일단은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어디 가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배고파 넵농 아 신자오 넵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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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페이퍼 치윙도 얹어 넵농 이거 넣고 이렇게 꼬치구이 소스에 넣어 오이도 넣고 무도 넣고 나머지는 안중하고 상추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이 정도 넣어서 이 쌈을 소스에 찍어먹는구나 이렇게 찍어서 맛있습니다 그냥 쌈 싸먹으면 다 쌈맛이기 때문에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닮이네요 생각보다 뭐 형식류 이런 맛 잘 안납니다 고기도 그냥 돼지고기 다진거 하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활동을 잘하세요 고기도 잘해요 고기도 잘해요 고기도 잘해요 이름이 뭐에요? 조광휘이에요 조광휘? 한국 이름이 있네요 아니요 베트남 이름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어 한국어 어려워요 아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네 네 아 은 은 아 맞아요 어려워요 한국어 한국어 몇 년 공부했어요 네 1년 오오 잘하는데 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혼자 여행 왔어요 아 네 혼자 네 혼자 맞아요 한국어를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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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어를 하고 싶어요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푸는거에요? 어떻게 푸는거에요? 아 네 삼십 아 사십 야 이 만 사천 아 사십 천 사만 사만 이천 아 사만 이천 감사합니다 잘로 잘로? 아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선생님 선생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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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공? 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광희씨 만나갖고 굉장히 즐겁게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린폭 사원이라고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약간 그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깨진 도자기나 유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지은 사원이라고 해서 별명이 쓰레기 사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쓰레기가 눈 말고 또 있었네요 박카스병이네 박카스병 여기 부처님 저 황금도 재활용한건 아니겠죠? 이거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할 것 같은데 아 종이 있네 헬로 롱타임 러시 택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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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소주병 아닌가 소주병 아 아 아 아 천장에도 이런거에 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다 소원같은건가 지금 아 아 아 아 고성부장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아 아 아 아 또 있네 안가 아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아 아 아 좋아요 말일까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아 나 아 네 아... 사실... 네,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원칙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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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호연과 호연이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아, 꼭 한번 해봐요. 네... 두번째. 여기 즐길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달라가 1500m에 있는... 고산지대? 아 여기도 이렇게 카페에 앉아 계시는구나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 안 가고 딴 데 갔다고 하면 또 기분 상하실 수 있으니까 여긴 그 같아 헬로 신짱 치 전하마 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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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선거 Pre- lectures mesh 아름다운 議과 너 표시 County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몇 간만? 어... 아... 가만 오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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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tion 오 오 오 으 오 오토드 이옵 으 으 으 으 e 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